안녕하세요. 니아의 류기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4급 작문 파트 1 기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의는 정태보호입니다. 단어보죠. 중원 대문자로 쓰였죠.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써야 돼요. 중국어죠. 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리우리. 유창하다. 형용사에요. 문제 봅시다. 이렇게 더가 있고 헌이 있으면요. 무조건 같이 묶어버리세요. 얘가 앞으로 와요. 얘가 앞으로 와요. 관형어를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 더 있죠. 그러니까 뒤에 뭐 와요. 명사와 조이죠. 다들 중원, 쉬워더 헌, 리우리. 방법이에요. 더가 있고 헌이 있으면은 얘가 보호다. 정태보호다. 얘는 보호를 나타내는 복격 조사죠. 복격 조사죠. 그래서 아예 그냥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자 그럼 정태보호는 무엇이냐. 이미 발생하였거나 주로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동작이나 사건이 이와 관계된 사람이나 사물을 서술어 뒤에서 평가 판단 묘사하는 거예요. 평가 판단 묘사하는 성분이라고 상태보호라고도 부른다. 쉬워더. 더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어떤 형태들을 갖고 있는가 봅시다. 동사 뒤에 더가 오면 형용사나 형용사 자주 가요. 동사 뒤에 더가 오면 동사 사주가 오죠. 그럼 이리도도 갈 수 있어요. 동사 뒤에 더가 오면 주술 사주도 올 수 있어요. 즉 동사 뒤에 정태보호를 나타내는 더가 오면 모든 사조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 뒤에 더가 올 때는 동사 사조나 주술 사주만이 올 수 있어요. 형용사 뒤에 더가 올 때는 형용사 사조가 못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오싱 더 시야 올라 웃었죠. 동사가 왔죠. 나머지는 동사일 때는 형용사 동사 주술 사주가 다 올 수 있는데 형용사일 때는 형용사나 형용사 사주가 못 온다. 이 부분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틀린 문장으로 올라갈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봅시다. 타 더. 자 조사 두 개 쓰여 있죠. 하나는 관형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는 보호를 나타내는 거에요. 관형을 나타내는 더는 뒤에 중심어가 명사나 대명사가 온다고 했죠. 보호를 나타내는 더는 뒤에 술어 성분이 와줘요. 형용사 형용사 사조 동사 동사 사조 혹은 주술 사조가 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공식처럼 얘기한 거 더 가의가 있고 헌이 있으면 무조건 같이 붙여라 이거 기억해 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동사로 정태보호를 가질 때는 뒤에 형용사 동사 주술 사조 다 와도 된다. 그런데 형용사가 정태보호를 가질 때는 뒤에 동사 동사 사조 주술 사주만이 와인다. 뭔 얘기냐. 형용사가 정태보호를 가질 때는 형용사나 형용사 사조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발생하였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동작이나 사건 달려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 아 쟤 잘 뛰네. 달리기 시합이 끝났어요. 쟤 잘 뛰었어. 역시 이미 발생하였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동작 사건 사람을 평가 판단 묘사하는 데 쓰인다. 주요 단어 봅시다. 중원 중국어죠. 리울이 유창하다. 그래서 하다 중원 쇼다 헌 리울이. 그의 중국어는 매우 유창하게 구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문 Asus 얼마나 자,